계란이 형 계란이 오 대박 형이 좋아하는 계란이 뭐죠? 계란 몇 개였어? 네 개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왜? 계란 맛있는데 난 계란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세상에서? 어 저런 거 다 기억해 기억하고 있어 생강을 좋아해? 계란으로 합니다 응 이거 계란 넣어 간 거구나 어 계란 봤어? 그럼 나 거기 언제 왔어? 나 지금 운동하러 가려고 나한테 물 먹고 왔거든 계란 먹으러 간다 나랑 여러 개 챙겨왔어 반숙 됐으면 좋겠다 한번 봐봐 뭐? 오빠부터 뭐 봐 왜 이렇게 보일 수 없었어? 왜 이렇게 보일 수 없었어? 응 오 오 됐어 진짜 됐네 한번 보여주세요 잘 됐다 반숙이네요 반숙이네요 여기 하면 안 되겠다 오빠는 계란 반숙이네요 응 무조건 맛있지 맛있다 이거 하나밖에 안 넣었어 아 진짜? 어 내가 다 먹었어 아 진짜? 잘했어 귀여워 귀여운 말이 어울릴지 모르는데 귀여워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돼? 귀여워? 귀여워 귀엽냐고? 그냥 귀엽다 질투하는 거 봐 야 선생님 고비밀이 오빠도 귀엽지? 됐어 어떡해 재밌을 거 같아 좋아? 응 이거 빨리 먹어 네 네 네 구워주는 사람 챙겨줘야 돼요 응 이상해 잘 먹겠습니다 그래 전기 안 나오거든 굉장히 맛있을 거 같아 크림같이 비주얼이 어 다 같이잖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보이네 진짜 맛있겠다 계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응 저도 다 다 계란 터뜨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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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렇지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네 응 맛있어 아 몇 개를 먹이고 지금 못 멜 텐데 경제 여러 reins 하루 이제 오늘은 마음에 든 Course 踉 아니 86 혹시